오늘은 여러분께 스탑널커에 당한 삼성전자 퐁퐁남의 안타까운 절규와 스탑널커론을 두려워하는 여성들의 이야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결혼해서 인생 망한 것 같다는 삼성전자 남성의 이야기를 보시죠.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해주고 빨래는 세탁건조기가 해서 개기만 하면 되고 설거지는 식색이 있어서 혼자 먹는 양 설거지만 하면 집안일 끝인데 왜 힘들다는지 알 수가 없네. 왜 퇴근하고 온 사람한테 설거지랑 빨래를 시키는 거야? 내가 일하는 동안 대체 뭘 한 거야? 내가 전업주부 했으면 1시간 안에 다 끝내고 도는 배우자가 알아서 벌어오니 개꿀하면서 게임이나 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오면 더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안식처가 없다 인생 망했다 라는 퐁퐁남 형님의 절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수입물 소남 혹은 한국 여성들은 밥 차리는 게 쉬운 줄 아냐 라는 말로 집안일하는 게 힘들다고 옹호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남성은 아침 점심 저녁 전부 회사에서 먹고 평일에는 집에서 씻고 자는 거 말고 안 하는 워커홀릭이었죠. 야근에 찌들어 퇴근하고 온 남편 시켜 먹으려 드는 게 미치겠다. 계획만 앞서나가고 의지는 약하고 감당도 못하니까 날 시켜 먹는데 힘들어 죽겠다. 라는 이 남성의 하소연이 보이시나요? 아직 애는 없고 임신 중반의 상태이다 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뭐라 말할까요? 역시나 구급 공무원 한국 여성들은 여자에게 100% 풀 공감력을 보여주며 임신 중반이면 몸 힘들어서 그런 건데 그것도 이해 못하냐 라는 식으로 남성을 탓하고 있으며 조소기업 다니는 격리는 임산부인데 남자가 다 해줘야 한다 라는 말이나 하고 있죠. 그리고 임산부는 힘들어서 집안일도 못한다는 한국 여자들에게 삼성 다니는 퐁퐁남께서는 몸이 힘들긴 하겠지 근데 저 정도 일도 소화 못하는 주제에 나가서 모임하고 그럴 시간은 있는 게 선택적 힘듦인가 싶다. 의사가 임신성 당뇨 오겠다고 운동하라는데 얼마나 집에 처박혀서 개꿀빠는지 이해가 안 되나? 휴가 가는 건데 좀 해줘라 임산부인데 좀 해줘라 뭐 힘들텐데 좀 해줘라 와이프 이겨서 뭐하냐 좀 해줘라 결혼식 신혼여행 딱 한 번인데 좀 해줘라. 한 여들은 왜 이렇게 좀 해줘야 할 게 많냐 같은 성인 많냐? 퐁퐁남 안 되려고 노력 많이 했고 진짜 거르고 걸러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렇게 됐다. 라고 말하는 퐁퐁남의 절규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마무리로 그게 바로 스탑널커야 스탑 잘하고 있었네 라는 댓글로 이 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듯 스탑널커라는 단어는 점점 우리 생활에 녹아들고 있는 게 현실인데 실제 여성들은 스탑널커듯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말해주라 라는 말을 하며 사람의 가치관은 당연히 변하는 거고 20대의 가치관 확립 안 됐을 때 연애 안 하겠다 FM리스트 비혼 선언에도 나이 먹고 나서 그 가치관은 바뀔 수 있는 거고 FM하면서 남염하다가도 남자에게 설거지 당하고 싶게 변할 수 있는 건데 그 댓글 적었다고 스탑널커라는 말이 나에게 날아왔다라는 글을 적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은 별 이상한 말을 만들어낸다. 속내를 감추고 때를 기다리다 돌변해서 벗겨먹는 꽃뱀이라는 단어를 나에게 사용해서 짜증나고 역겹다. 여자를 뭘로 생각하는 거냐 어이없다. 결혼 전에는 당연히 자기 본심을 숨기고 조심하다 결혼하고 슬슬 맞춰나가는 건데 한남들에게는 낭만이 없다. 라는 식으로 스탑널커라는 단어에 대해 아주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녀들은 스탑널커라는 단어 어감도 이상하다 소름이 돋는다는데 많은 여성들에게 스탑널커라는 말을 꼭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성들이 스탑널커라는 단어를 얼마나 경계하는지 보여드리렸습니다. 부디 배우자를 고를 때는 신중 또 신중히 고르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 삼성 다니는 남성은 뻑가 영상을 보여주고 FM을 걸러냈다고 좋아했는데도 스탑널커에 당했습니다.